엄마 이거 진짜 잘 들어야 길어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는 신균경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따뜻하다 바람쥬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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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